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LNG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해운 기업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. 지난달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5년 LNG 벙커린 협의체 세미나에서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해운 기업 CEO의 30%가 LNG 추진 선박에 매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. 또 CEO의 60% 이상은 10년 이내에 LNG 추진 선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 비용이 5년 이내에 회수되기를 희망하는 등 경제성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았습니다. LNG 연료 추진 선박의 도입 방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70%가 신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김본부장은 국가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LNG 벙커린 도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KS 뉴스 이은지입니다.